파도가 왜 하얀가에 대해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글 올려보는데 재미있군요. 그러면 그 부가 의문. 왜 유리는 투명한 겁니까?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한 유리로 된 식기, 유리창, 조명기기 등입니다. 도자기나 금속은 불투명한데 유리는 왜 투명한지 여러분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은 유리는 왜 투명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의 주성분은 금속산화물인 이산화주소, 산화나트륨, 산화칼슘입니다. 그리고 7. 좋은 유리를 만들기 위해 소량의 산화유미늄, 산화봉소도 섞는데 현재 생산된 유리의 거의 95%는 이와 같은 복합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왜 투명할까요? 어떤 물질이 투명하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그 물질을 통화할 때 흡수되거나 산람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파장이 4,000, 8,000 웜스트롱의 빛인데 유리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파장의 빛을 통화시키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빛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은데 각각의 물질에 따라 결정된 에너지준이 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들어오면 물질 속의 전자는 그 에너지를 받아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에너지준이 보다 파장이 긴 빛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자체가 격자진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명을 일으켜 또다시 빛을 흡수해버립니다. 결국 물질은 각기 특정한 범위의 빛만을 흡수하지 않고 통화시키는데 유리의 경우는 우연히도 빛을 흡수하지 않는 범위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범위 전부를 포함함으로 투명한 것입니다. 유리에서 빛이 산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리가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와 비슷한 도자기는 불투명한데 그것은 도자기가 여러가지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빛을 물질에 흡수하지 않는다 해도 입자끼리의 접촉면에서 빛이 산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에는 울퉁불퉁한 면이 없기 때문에 빛은 직진하여 통화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가 투명하지 않은 것은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하여 빛이 산란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색이 들어있는 유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철, 코발트, 니켈과 같은 원소를 넣어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빛 가운데 특정한 색의 빛만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색의 빛만이 통과하게 되므로 빨간색이 난다거나 파란색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유리가 왜 투명한지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